데뷔진이 편할때도 있어요? 뭐야 저거 안썼어 어깨 70이면 약한건데 이게 다dio 총 10% 총 50% 총 40% 총 40% 총 40% 총 40% 총 40% 총 40% 총 50% 총 50% 과부 나이스 그냥 무난한거 써도 74이상은 돼요 어 뭐야 2가 싶었어 나이스 암호킹 짝이 하긴 좋아 으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니나? 겁나 같지? 아이고 아이고 담배 아 미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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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거 렉 이렇게 태냐 앱 흠 흠 흠 흠 흥 흠 흠 갱 흠 흠 흠 나이스 오케이 두번? 뭐 백바운드? 얘는 잘 안돼요 아 바보 이거 버튼을 왜 눌렀냐 샤이닝이 무조건 재쎄요 아 레아 안나가지 바보 레아 왜 썼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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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런 맴만 하면은 사실 저런게 하고 싶어진다니까 가비 이렇게 14인데 아 바보 뒤로가면서 저거 낚시하는거 아구 못막았다 짬발짬발 아 아 라고 헬로 땡큐 헬로 땡큐 나이스 헬로 땡큐 하하 하핫 하핫클립 안만던지 너무 오래됐어 아 꽉퀴줄라는데 아 바보 하하 하다 막으면 죽네 그냥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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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짬발 어디갔어 아 내 짬발 아 뭐야 딴발 짬발했어